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청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오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 설악산 피골계곡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을까요? 무엇인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 여기저기 다녀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오시는데 과연 그 질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치료는 크게 방향을 먼저 잘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질병치료 대증요법이냐 원인요법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방향의 치료를 할 것인지 큰 방향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저 땅 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움트우면서 하늘 높이 이가지 저가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싱싱하고 아름다웠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쪽 가지에 나뭇잎이 누르스름하게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맺히는 열매는 뭔가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자꾸 썩어가면서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훌륭한 농부라고 하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뭇가지를 잘 바라보면서 나뭇잎도 쳐다보고 여기저기 참 자세히 관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볼 때는 이 나무의 잎사귀 색깔이 누르스름하게 변했고 열매도 때깔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저 겉으로 나타난 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무리 잎사귀를 갈고 닦고 물을 주고 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증상이 도대체 어떤 원인에서 올라왔는지를 사실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 깊숙이 뿌리까지 내려가 보면 동쪽으로 뻗어 올라간 나무가 이상하게 그것만 좀 힘이 없고 잎사귀도 누르스름하고 자꾸 열매가 일찍 떨어진다 그러면 그 가지 쪽으로 물을 빨아 올리는 뿌리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농부는 어느 쪽의 가지가 누가 벌레가 파먹었든 누가 도끼로 잘랐든 아니면 썩었든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그 원인을 금방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어떤 증상에 대해서 농약을 주고 잎사귀를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는 대증요법이라 그래요 나타난 증상별로 잎사귀가 노란하면 뭐 보다 물감을 녹색을 칠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증상을 따라서 뭔가를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 대증요법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근본적으로 저 뿌리 쪽에 무슨 문제가 있다 거기를 파서 벌레가 갉아먹고 있으면 벌레를 잡기도 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는 대증요법으로 질병을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나를 엄습했다 그러면 열이 나는 증상이 있죠 또 목에 가래가 끼는 증상이 있죠 목이 또 쉰 목소리가 나와요 또 기침이 나옵니다 이게 다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중에 콧물만 나오는 증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병원을 찾아가면 어떤 치료를 해줍니까? 증상이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열이 납니다 그러면 그 증상을 꺼주는 해열제 또 기침이 나는데요 그러면 기침 안 나는 그 증상을 제거해 주는 약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질병이 뿌리채 뽑히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약을 가서 져서 먹으면 일주일 고생하다가 낫고 약을 안 사 먹고 버티면 7일을 고생하다 낫는대요 고생할 거 다 똑같이 합니다 단지 그때 머리 안 아프고 또 열 안 나고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라고 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렇게 증상을 따라서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은 있지만 뭐 하여튼 몰라 그냥 혈압 강화제 혈당이 올라갔다 어디서 뭐가 고장나서 이 혈당이 올라갔는지 신경 안 써 그냥 혈당 강화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기운이 8시간 가면 8시간 정도만 그 증상을 눌러주는 그런 방법이지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혈압약, 혈당약 이걸 딱 먹으면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왜? 치료가 안 되는 약인 거예요 그건 치료제가 아니고 대증요법의 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먹다가 살면 되지 그런데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에 있는 인슐린 초인종이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저항성이 증가가 됩니다 약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먹어서 안 된다 주사로 꽂아요 주사로 꽂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콤비네이션으로 먹어도 어느 날 공복혈당이 2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든지 암으로 죽든지 다른 병으로 합병증 나타나기 전에 먼저 죽으면 몰라도 잘 관리해서 60, 70, 80, 90 산다고 하면 틀림없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언젠가는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뜨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당뇨병이 오랫동안 관리를 잘해서 마지막 코스까지 들어가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보다도 참혹한 질병이고 참으로 힘든 질병입니다 눈이 칠흑처럼 깜깜하게 어두워지는 이 눈에서 합병증이 나타나는 사람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심장에서 제일 먼 곳까지 마지막에는 피가 혈당 200이 되니까 끈적끈적해서 돌아오지를 못해요 썩어 들어가는 합병증이 옵니다 손가락 자르고 손목 자르는 사람을 봤어요 발목 자르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냥 증상만 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은 그렇게 유쾌한 치료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 결과도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증상을 쫓아다니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이게 무엇을 잘못 먹어서 찾아온 질병입니까 무슨 마음 보따리가 잘못돼서 이 심장병이 찾아왔을까 그 원인을 자꾸 찾아보고 그 원인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질병까지 증상으로 나타났는지를 공부하면서 아 직접적이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생각해 보면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구나 그리고 생활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한 7, 80년 살아야 고쳐질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대부분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고치면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어떤 건 일주일 만에 어떤 것은 1개월 만에 어떤 건 4개월 만에 한 계절이 지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호전되거나 완치되거나 하는 모습을 이 현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과연 내가 가진 이 질병을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리면서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니까 여러분 대증요법으로 관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인요법으로 관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그러면 기술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하는 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3단계 원인요법을 이 시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한 7, 8명 모여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뭔가 바닥이 축축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하다 말고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엉덩이 밑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제일 먼저 오 물이 어디서 들어오네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걸레를 찾았어요 걸레로 닦는 겁니다 아 그런데 닦아도 닦아도 닦으면 또 나오고 닦으면 또 나오고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이건 밤새 해도 끝이 없는 일인 것 같이 들어서 막 흘러와서 저쪽까지 흘러가게 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걸레를 내려놓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고 쭉 따라갔더니 저쪽 골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문을 열어보니까 장판 밑에서 막 스며 올라와요 이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올 리는 없을 텐데 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슬라브 지붕이었는데 낙엽이 떨어져서 배수구를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슬라브 위에 한 30cm 정도 물이 꽉 찼어요 집 안 무너지기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배수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시멘트 속에 스며 들어가가지고 벽 타고 저 밑에까지 떨어져서 장판지 위로 솟구쳐 올라와서 안방으로 이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걸레질 하는 것보다 뭘 그 다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낙엽을 팔뚝 넣어서 딱 뽑아가지고 버렸더니 샤악 하면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할 때는 증상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능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잠깐 멈추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 여기 산속에까지 와서 무슨 강의를 들으라고 그러느냐 여기 나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약 하나 더 먹고 주사 한 방 더 맞아야지 그거는 그냥 급하니까 증상만 쫓아다니는 치료법인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봤는데도 여전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쯤 됐으면 도대체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 번 잠깐 멈추어서서 생각해 보고 한 번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 그림 한 장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어떤 장면 같아요 수도꼭지에서 뭐 좀 정상적이지 않은 녹슨 물이든지 냄새 나는 물인지는 모르지만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세멘데를 넘어서 방으로 막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만약에 회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디 물이 보였겠어요 내 엉덩이 밑으로 흘러들어온 물을 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걸레로 그걸 닦으려고 덤빌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걸레로 닦아서 해결이 될 문제입니까 아니겠죠 현명한 사람은 저쪽 이불 하나 적시는 한이 있어도 도대체 이게 어디서 생긴 문제야 하고 그 근원지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더니 수도꼭지는 누가 안 잠궜는지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밑에 배수로가 막혔는지 이게 세멘데로 막 넘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판단을 딱 맞춰놓고 보니까 제일 먼저 걸레질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도꼭지부터 잠궜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제거해서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유치원 안 나온 사람 혹시 다른 데다 할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잠근 다음에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겠어요 막힌 곳을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막힌 배수관을 뚫어야 돼요 재수가 좋으면 손가락 하나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밥풀 떼기 몇 개만 걷어내도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뭐 좀 찔러 넣어야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걸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방바닥을 지금 적시고 있는 방을 그때 좀 닦아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처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도 뭔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공기일 수도 있고 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만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복소가 그 속에 섞여 있는데도 그걸 먹기 시작했고 계속 한 3, 40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들어있는 복소가 내 몸에서 들어가서 나갈 구멍으로 제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복소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자는 안방까지도 복소가 여기 그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손가락이냐 엉덩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폐쪽에서 나타나는 사람, 간에서 나타나는 사람, 방광에서 나타나는 사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여기 오지만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뭔가 이 독소가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들어왔고 들어왔을지라도 나갈 대로 그냥 나가줬으면 좋은데 끝까지 내 몸 골방 안방 스며 들어와서 내가 견딜 수 없도록 어느 한 공간까지 지금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수도꼭지부터 잠궈야 된다니까요 뭔지 모르지만 내 몸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뭔가가 내 이 세포 방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먼지는 내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 몸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그 음식이 그 속에 독소가 들어있다고 하는 결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저한테 강의 다 듣고 그때 아 그렇구나 그거 안 먹어야지 그럼 죽고 난 다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생활습관 지금까지 먹고 있는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면 일단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첫 번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 투 에덴에서는 3단계 원인요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첫 번째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지금까지 그 맛있다고 LA 갈비를 먹었고 그냥 맛집이란 맛집은 다 다니면서 먹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것도 잠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TV방송에서 건강강의를 녹화하러 6개월을 계속 다니는데 거기 사장님이 하루는 이렇게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다른 방송사에 있을 때는 아주 VIP 손님이 오면 일식집으로 모시고 가서 대접을 했대요 아무나 일식집으로 데려간 건 아니고 VIP 올 때는 일식집에 가서 대접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방송국을 이리 옮겨서 이제 새로운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방송국에서 5분 거리에 서울에서 제일 생선이 싼 수산 도매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모시고 갔대요 그랬더니 다른 데 일식집에서 그 나오는 가격보다도 엄청나게 싸더래요 그래서 이야 참 이 방송국 오기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씩 그 집에 가서 감사하면서 회회를 먹었대요 그렇게 2, 3개월을 먹고 난 다음에 이분이 60이 넘었는데 평생의 알러지나 아토피나 이게 없었던 분인데 온몸이 막 가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병원도 가기 전에 먼저 샥 머리를 굴려봤어 뭐부터 생각을 할까요? 내가 평생을 살았어도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예전과 내가 무엇을 다르게 했길래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지 아무리 봐도 다른 것은 유별나게 그 생선을 많이 먹었다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꼭 의사 안일지라도 답이 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게 문제인 것 같다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횟집을 딱 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가려움증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제가 듣고서는 이 얘기를 해 줬어요 아, 요즘 생선은 이 생선 잡아가지고 파는 큰 회사 사장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와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여기 횟감으로 올라가는 생선의 80% 이상은 바다에서 잡은 게 아니고 양식으로 키워서 내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 바글바글바글 그 밀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물고 찢기고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염증이 돌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염증이 있는 게 보이면 그때 항생제를 넣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부터 항생제를 그냥 막 바가지로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항생제 물고기입니다 항생제를 먹고 그 항생제를 먹으면 이 장에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가 70%가 장에 살고 있는데 이 면역세포가 살고 있는 장 속에 미생물이 내 몸의 세포 숫자보다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미생물 죽이는 약 아닙니까? 싹 죽습니다 싹 죽다가 그중에 몇 마리가 뇌성이 생겨요 뇌성이 생겨서 항생제를 투여해도 안 죽는 아주 무서운 놈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습니다 아주 고분고분하고 양순한 유해균보다는 뇌성균으로 살아남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유해균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다 보면 유익균은 다 죽고 유해균 중에서도 아주 질긴 유해균만 이 장 속에 가득가득 채우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이 유해균은 부패균이기 때문에 복소를 만들어내고 장 속이 부패한 복소로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는 면역세포가 살맛이 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해롱해롱하면서 아군 적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적군이 다 판단되면 딱 무기를 쏴서 죽이는 것이 면역세포인데 벌써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장님은 여기 피부를 면역세포가 아 이건 아구입니다 하고 격려해 주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암덩어리인 줄 알고 자기 피부를 자기 면역세포가 공격해서 나타나는 이 알러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강의 듣고 그때서 아 하고 끊었으면 오랫동안 고생한 다음일 텐데 그래도 일단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을 해서 그냥 일주일 만에 딱 끝난 겁니다 그랬더니 허벅지를 딱 쳐요 들어보니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오면 예전에 집에서 먹던 음식을 금식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좋아 좋다 나 이거 제일 좋아해 이거 정말 최고 음식이야 하고 먹었던 걸 뭔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 몸으로 들어오는 물을 잠그는 수도꼭지 잠그는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 독소들이 내 몸 어딘가 달라붙어서 혈관에 달라붙으면 피가 혈관이 막히면서 피가 잘 돌지 않을 것이고 담관에 콜레스테롤과 함께 찌들어 붙어 있으면 담관 막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담결석 그 돌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콜레스테롤과 활성산소와 여러 가지 찌꺼기가 뒤범벅이 돼서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게 결석이고 이게 막혀가지고 쓸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독소가 있는 음식을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거 일단 잠그고 안 먹은 다음에 안 먹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장에는 혈관 막힌 거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뚫는 방법으로 현대의학이 찾아낸 방법은 디톡스입니다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옛날 거냐 안 먹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굶어 죽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 막힌 부분을 뚫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는 배부르게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2000kcal를 소비한다고 하면 한 600kcal 내지 900kcal 정도만 줘요 그런데 옛날 먹던 밥에서 그냥 몇 수저 깎아낸 정도의 600kcal가 아니고 양은 적지만 이 막힌 배수를 뚫을 때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옛날 밥 두 그릇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특별 식사를 하면서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이 의학자들은 이름을 고상하게 붙였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어디 여기서 디톡스 하시는 분들 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금식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양심적으로 금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패스팅, 금식하는, 미미킹, 흉내내는 다이어트다 금식은 아니고 그래도 뭔가 먹기는 먹는데 옛날에 배부르게 먹던 거에 비하면 이런 식사는 금식을 흉내내는 식사다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제가 봐도 이름은 참 잘 붙였어요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FMD 정확하게 우리가 디톡스 할 때는 굶는 것이 아니고 FMD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잘못 먹으면서 막힌 그 모든 부분을 다 뚫어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혈관이 뚫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그 잘못된 독소가 흘러 넘쳐서 어떤 세포 방까지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근육 세포 속에까지 들어와서 내 장단지가 안 들어져 걷는데 힘들어 그 증상 때문에 사실은 여기 왔어요 마사지 집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뿌리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관이 다 뚫어졌다 할지라도 여기 근육 세포 지금 힘 없는 것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 근육 세포가 힘이 나지 않는 이 증상도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포에도 이미 흘러들어온 독소 때문에 얘들이 망가졌고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방을 마지막 닦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문제가 생긴 세포 방도 청소를 해야 돼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내 어떤 세포 근육 세포든지 신장 세포든지 이미 잘못된 독소 때문에 망가진 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까지 쓰레기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오물이 그것을 청소해 주는 방법이 현대의학은 2016년도에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했다 그래서 그때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주면서 이야 기가 막힌 치료법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그 어떤 연구자들보다도 가장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미 독소가 내 세포 방까지 흘러들어와서 얼룩져가지고 신장 세포까지 흘러들어간 거죠 10%밖에 남지 않았을 기능이 아무리 혈관 청소해도 신장 세포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에 있는 독소를 자동 청소기 스위치 켜서 청소를 해서 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지 치료를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구체적인 그 장기 그 세포의 방을 자동 청소기 돌리면서 거기에 축적된 독소, 쓰레기, 파편들 이것들을 싹 청소해서 새것으로 만들어주면 신장도 다시 살 수 있고 근육세포도 다시 살아나서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단계 원인요법 제일 먼저 뭘 잠구라고요? 수도꼭지 잠구고 두 번째 막힌 배수감 뚫고 세 번째 얼룩진 방을 걸레로 닦고 이거 뭐 암기 안 하려고 해도 암기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백퇴된 강의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중국의 칭다오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데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40대 중반의 남자분이 부인과 함께 차를 타고 5시간을 운전해서 부인이 운전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먹는 것이 잘못됐어요 그냥 고기가 아니면 밥을 못 먹어 그래서 그 고기 고기 맛있다고 해서 먹었더니 그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 소화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지 그래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심장 혈관 벽에 덕지덕지덕지 달라붙어서 협심증이 한두 군데가 막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펌핑을 잘 못 해주니까 여기 장단지 근육에 피를 충분히 못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도 90미터만 걸으면 주저앉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온 것은 여기 걸을 수가 없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수도꼭지 잠가라 여기 와서 이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배고프다고 저쪽 육개장집 가서 한 그릇 사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수도꼭지 잠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 좋아하는 거 자꾸 옛날 입맛대로 가서 사 먹으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이 현상들이 온 것이니까 일단 잠가라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배수관을 뚫어라 지금 심장에 임금님 관처럼 이렇게 세 가닥의 굵은 관상 동맥이 심장 근육을 감싸고 심장 근육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그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심장 근육이 펌핑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되게 했는데 잘못 먹은 그 음식의 찌꺼기가 여기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이게 틀림없이 좁아졌더니 막혔을 거다 그랬더니 맞대 병원에 갔더니 너무 많이 막혀서 스탠트도 낄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맞대 어떻게 찍어도 안 보고 아느냐 두 번째 할 일은 그 막힌 배수관을 뚫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걸 뚫는 디톡스 식사를 하게 할 테니까 약간 허전해도 약간 배고파도 아니 칼로 찢는 수술도 하는데 뭐 칼로 내가 찢을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겠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방에까지 흘러들어온 그 쓰레기 얼룩진 거 걸레로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면서 심장 혈관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근육세포가 지금 쓰레기가 쌓이고 독소가 쌓여서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오토파지 스위치를 딱 켜가지고 청소를 해주면 당신 달려다닐 수 있다 그랬더니 통역까지 세워서 했는데도 이 강의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안 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요 저쪽 잉카문명이 있는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서 몇 대가 아니라 그 조상 전체가 그럴지도 몰라 글씨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원주민들한테도 제가 오메가3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오메가3 못 알아듣지만 관상동맥 어쩌고 하면 못 알아듣지만 수도꼭지 어쩌고는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한족인데 이 사람도 금식, 디톡스, 오토파지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같이 하면서 연습을 했고 집에 가서 한 달 동안을 했으니까 강의가 제대로 이해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찍어가지고 보낸 심장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면 관상동맥이 막힌 게 아니라 거의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여러 군데입니다 그리고 협심증, 심근경색증만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질병인데 이분은 또 판막증이 있어요 판막까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게 펌프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운동장을 걷는데도 90미터만 걸으면 여기 피가 다 고갈돼서 그냥 주저앉아요 그런데 수도꼭지 잠그는 금식과 그다음에 배수관을 뚫는 뭘 해요? 디톡스를 하고 얼룩진 방을 청소해 주는 오토파지를 세 개를 동시에 같이 했더니 딱 4일 지난 다음에 우리가 청도에 있는 노우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우리는 이번에 이제 일주일에 한번 소풍을 갑니다 그것처럼 그때 거기서는 노우산을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좋다고 이제 어린애처럼 소풍 간다고 하는 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분은 심각하게 앉아 있어요 안 간대는 거예요 아니 왜 안 가느냐 아이고 저는 평지도 90미터로 못 걷습니다 제가 그 험한 바위산을 어떻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중국인 의사 한 명하고 의사 두 명이서 당신 곁에서 언제나 동행을 할 테니까 하다가 이상 있으면 우리도 거기까지만 가고 돌아오니까 가자 가는 데까지만 가자 90미터 가면 우리도 90미터만 가고 돌아오겠다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가는데 한 1키로 정도를 가다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심장 터진 줄 알고 우리도 그냥 깜짝 놀라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 진짜 이상하다 아니 90미터만 걸어가면 주저 안 잡는데 내가 왜 1키로를 걸어갔는데도 멀쩡하냐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럼 조금만 더 가자 이제 평지를 지나서 산을 올라가는데 건강한 사람도 헛헛거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올라가다 괜찮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괜찮습니까? 한 번도 안 쉬고 노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시작에 지나지 않아요 집에 가서 제가 또 여기 있으니까 일주일만 하고 왔는데 아 이거구나 방향을 잡은 거예요 원인 요법 이거다 내가 살 길은 그리고 집에서 1개월 동안 딱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심장병이 완전히 치료돼서 매일 새벽마다 6키로씩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잘 오신 것 같습니까? 여기는 최첨단 의학을 다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실행을 하는데 그냥 논문만 발표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직접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임상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힐링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가진 질병들이 여기 3단계 원리를 심장병에는 이렇게 적용하지만 무슨 병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 벌써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해된 다음에 디톡스 하려고 하면 1년 뒤에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거 꼭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그냥 하면서 들으면 그렇구나 그런 원리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100세 넘도록 모든 질병 다 치료돼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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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